저기 우리 언니처럼 가슴이 커야 되네 왜냐면 가슴이 커야지 새끼를 잘 키울 수 있걸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내 말이 틀렸어요? 맞죠? 가슴이 커야지 새끼를 잘 먹여서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? 궁뎅이가 커야 되네 그래야지 새끼를 잘나 그쵸? 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대답하기 싫으면 대글빡이라도 이렇게 하라고 맞죠? 그럼 세 가지가 또 작아야 된다네 뭐가 작아야 되냐? 우선 여자는 기린목처럼 얇고 히히히히 가늘어야 되네 첫째 목이 가늘어야 돼 두 번째는 허리가 가늘어야 되네 그래야지 남편한테 사랑받아 슉슉슉 봐봐 360도 전자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발목이 가늘어야 된다네 그래야지 이게 미인의 조건이래 그리고 세 가지가 까매야 된대요 첫째는 눈동자가 까매야 돼 왜? 옛날에 눈동자가 노래 봐 저거 양놈을 빨리 빨리 가지고 막 부정탔다 그러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뭐라 했냐고 그쵸? 눈동자가 노래면 그래서 사람은 미인의 조건이 눈동자가 까매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 까매야 되는 건 머리가 까매야 된다네 머리가 까매야 되고 세 번째 까매야 되는 건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시컨대 근데 왜 웃어? 세 번째 까매는데 어딘지 알아요? 어디예요? 눈썹 여자는 눈썹이 까매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세 가지의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 미인의 조건이라고 근데 엄마는 눈이 왔나 어째 머리가 그냥 하얗게 서리가 내리셔 그치 아 근데 머리가 씹어먹을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게 그치 세월이 가면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하얗게 세상에 브릿지도 잘 나왔어라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시게 우리 어머니 여쭤마 하나 드려 선물로 우리도 팔 때는 팔지만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러네 다 깻구멍 맥혔어 지금 쟤들이 여쭤마 하나 달라고 아니 여 달라고 어? 야 말을 해 말을 말을 죄송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들떨어져가지고 저에다 아니 그거 말고 엄마 아니 이거 가지고 가고 너무 이런 거 자꾸 팔면 여기 계신 분도 심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나도 이렇게 선물 줄 줄 알아요 요럴 때 박수 줘봐 박수 내가 팔기만 하는 줄 알아? 수울 때 쏴 쏴 나도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81 81? 어쩜 부른데 주름살이 한 개 돕냐? 어머 세상에 이쁘셔라 이제 요즘에 백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노래도 막 백세 인생이 나오고 그러네 혹시라도 지금 81시잖아 백세도 안 됐는데 저승사자가 딱 데리러 오걸랑? 딱 얘기해 몇 년 더 살아야 된다 몇 년 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들이 오래 살아라구만 아우 빨리 죽어야 돼 왜 자꾸 죽어야 된다 그리야 한 번 가면은 이제 못 와 그쵸? 나는 지금 아프니까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러니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라고 죽는다는 말들 거짓말이요 병원에 가서 아파봐 어머 나 좀 살렸다고 아퍼 죽겠다 막 이러면서 간다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건강하게 만성무강하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저승사자가 데려오잖아? 그럼 어저께 애인이 생겼다고 그래 그러면은 저승사자가 왔다가 돈을 가버린다? 그쵸? 자기도 애인이 있어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걸라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해요 엄마는 엄마는 더 아이하시네 머리가 음? 그럼이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냈어요 화문은 11옹 제 아무리 이쁜 꽃도 열흘 이상을 못 핍니다 그쵸? 검불 10년이라 했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도 10년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자라고 요렇게 살아계실 때 건강하게 멋지고 품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? 품나게 사는 거 별거 없어 그냥 즐겁게 이제 새끼들 다 훌륭하게 키웠잖아 지금부터 이제 벌어놓은 거 돈 쓰는 거야 이제 괜히 새끼들 물려줘가지고 새끼들 막 엄마 도로가시고 난 다음에 칼싸움하고 막 태권도 하고 막 난리 피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돈은 쓰다가 쓰다가 남꼴랑 남꼴랑 이렇게 그지한테 적선하고 엿도 사먹고 그래 알았죠? 왜 엿 사먹으라고 하니? 어쩐대요 지금부터 우리 팀의 막내 기둥이 속에서 솔참게 노래도 잘하고 재주가 많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밤일은 진짜 잘해 내가 경험을 해봤어 밤일이 별거 아니고 껌껌해지면 불쇼를 잘한다는 얘기에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저 밝히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껌껌해지면 우리 기둥이 대한민국 최고의 불쇼 1인자에요 그래서 또 기회 되면 우리 기둥이 불쇼 아마 볼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이 노래 잘합니다 뭐 키는 송혜선생님보다 조금 작습니다 발 사이즈가 송혜선생님이랑 똑같아 그럽디다 그래서 우리 기둥이 나오면 우리 각설이 끌 지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박수 주시면 열심히 공연하겠죠? 그치요? 자 따뜻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가자 자 따뜻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가자 예쁘게 정중하게 인사해 고생했어 indicating 찬로 극성편하게 인사해 찬 ram 이도 안이 처음으로 희망했어 고향의 은 냄새가 어제 나를 부르네 기아리 세월 속에 살아 지르라고 고향의 은하늘과 엄마의 빛을 하아 몽룡이므로 나를 부르네 몽룡이므로 가깝게 우원하니 저는 널 있어 다정한 친구들이 언제나 나를 부르네 기나긴 세월 속에 살아 지르라고 고향의 아득한 엄마의 빛을 하아 몽룡이므로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사려 격려